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3월 29일 아주 바둑계에 핫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석 허재 10번기. 아, 기사 정말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기원이 바로 한중수교 30년 기념 신진석 허재 10번기 추진, 중국 바둑협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날렸다는 아주 핫한 뉴스가 떴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원, 중국의 공식 제안, 한국, 중국 오가며 5판씩 대면 대국. 일국당 이기면 10만 달러, 지면 0원! 0원! 네, 안 받겠다 이거예요. 안 주겠다 이겁니다. 0원, 0입니다, 0. 지면 0원. 승부관려도 10판 모두 진행. 한국 8월 24일 일국 개최 희망. 일정상 성사 여부는 불투명. 날짜까지,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머릿기사인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자, 신진서와 허재의 모습입니다. 한국기원이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3기의 대결을 추진한다. 한국기원은 29일 중국 위기협회, 중국 바둑협회죠. 바둑협회의 양국 바둑랭킹 1인 신진서 구단과 허재 구단의 10번기 대국을 지난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10번기는 2명의 프로기사가 10번의 대국을 벌여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2014년도 이세돌과 구리구단의 10번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아주 디테일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기원은 세부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5판씩 대면 대국, 1국당 승리상금은 이기면 10만 달러, 지면 빵입니다. 총상금이 아니라 판당 대국료가 있는 겁니다. 판당 10만 달러인데 약 1억 2천만 원, 지면 빵! 지면 안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자, 승부가 결정돼도 10국을 모두 진행한다 등의 조건도 제시했다. 대회 총상금은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이고 승리상금과 별도로 한 판당 천만 원 정도의 대국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기원은 신진석 허재의 10번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바둑을 통한 양국 교류 증진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자,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24일, 10번기 1국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아, 날짜가 지금... 그래서 8월 24일 날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수개월 전에 중국의 구두로 신진석 허재의 10번기를 제안했으나, 중국 측에서 난색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으로 여러 대회가 밀려 있다며, 3번기라면 몰라도 10번기는 일정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약간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자,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신진석 허재의 10번기가 재점화된 것은, 지난달 국가대항전인 농심 신남현배가 끝난 뒤 두 기사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커재는 13국에서 신진석에게 패한 뒤 자신의 SNS 서비스죠. 거기서 팬들과 소통하면서 신진석이 알파고보다 센 것 같다. 패배를 자인하면서도 지인에게 들은 발언은 신진석이 돌을 놓기 전에, 착수를 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 인공지능 일출이 너무 높다. 이런 식의 부정행위에 대한 리앙스를 발언을 했었죠. 이에 신진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언행을 조심하라,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고, 10번기 제안이 오면 무조건 하겠다, 긴말 나오지 않게 대면대국을 하자라는 신진석 얘기가 있었습니다. 커재 또한 10번기를 둔다면 패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하자라고 받아치면서, 둘의 대결이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커재의 모습이고요. 신진석 커재의 10번기가 성사가 된다면, 현대바둑에서는 2014년 이세돌구리 10번기와 지난해 신진석 박정환 7번기에 이어서, 통산 세 번째 두 기사만의 번기승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타이틀전이 아닌 1인자를 놓고 겨루는 번기승부는 이긴 기사에게는 덧없는 영광이지만, 패한 기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세돌에게 2승 6패로 패한 구리는 중국파둑계 1인자에서 급격히 밀려나며 기량이 세퇴하고 말았다. 또 지난해 박정환은 신진서에게 7전 전패의 소모를 당하며 왕자를 물려줘야 했다. 신진서와 커재의 통산 상대 전적은 커재가 11승 7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최근 5번의 대국에서는 신진서가 4승 1패로 커재를 압도했다. 특히 국가대항전인 농신배에서는 2년 연속 신진서가 커재를 물리쳤다. 현재 객관적인 실력이나 기세에서는 신진서가 다소 앞선다고 할 수 있다. 한국기관은 신진서가 커재의 10번기가 성사된다면 타이틀 스폰서와 후원 지자체 계약은 큰 문제가 없다며, 현재는 중국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밝혔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몇 번 신진서가 커재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기사, 거기에다가 한국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총상금 12억원, 100만 달러죠. 한국, 중국 오가며 5편씩 대면 되고, 한국당 이기면 10만 달러, 지면 빵, 승부 갈려도 10판 모두 진행. 8월 24일이죠. 바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개최를 희망한다. 라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드디어 기사가 났습니다. 신진서와 커재의 10번기. 바로 지금이다. 지금 해야한다. 아니다.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의 라이벌 구독, 좀 더 근사한 바둑 스토리가 쌓인 후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다. 아멘